명절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CT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부산지법 형사 6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, 부산시 전현직 간부 9명에게 벌금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0만 원에서 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뇌물죄는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업무 일반에 대해서만 제공돼도 성립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